뭘 그렇게 쳐다봐? 변호사님! 말을 못하게 해야 돼. 저... 할 말 있으면 이번 사건 마무리하고 그때 하는 게 어때? 그때 말하면 너무 늦지는 않을까요? 늦긴 뭘 늦어. 섣부른 것보다 낫지. 에? 뭔 소리 하는 거야? 저번 기회 끝나고 상대편 변호사한테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물었었지. 합의 시도 하신 거예요? 국회의원 아버지 얘기 살짝 언급했어. 상대편 변호사가 알아차렸기를 바라야지. 명예 지키려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좀 더 큰돈 제한하라는 뜻이었는데. 양육관 다툼도 있어서 돈으로 딜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. 돈으로 딜이 안 되는 게 있을까? 돈으로 안 되는 거 그게 사람 감정이겠죠. 월급 올려줘도 나가겠다는 거지? 그래. 알았다. 흠... 젊은? 간대기 20 20